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흐른 밤 하늘 아래로 정말 너무 좋다 역시 제주도 형 좋아 좋지 아 너무 좋아 나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더 있어야 되겠어 뭐야 나는 너? 너는 녹음해야지 서울 가야 되잖아 혼자 배신을 하겠다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라니 앨범을 어떻게 미루는 건 어때? 아니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는 하루 더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호텔 예약 좀 하려고 예약 좀 하지 아 이거 좋네 바로 나오네 내 주변에 이 숙박업소들이 쫙 나와 요거 요거 이거? 아 요거 아 이거? 요거 요거 야 괜찮겠어 이거? 자 어휴 나는 됐어 미안하다 괜찮아 내가 오늘 바로 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풀장에 그리고 또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우리와 또 함께 했었던 부산에서 함께 했었던 우리 그분들이 또 오셨다고 합니다 불러볼게요 굿굿 베리 굿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운 얼굴들이네요 굿굿 stes 뭐 좀 뱅 어느새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소개를 또 안해주고 넘어가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굿굿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 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귀여운 두 분과 우리 베리굿 두 분과 함께 오늘 제주도에서 하는 맛집남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제주도에서 떠나는 맛집남 출발해 보겠습니다. 제주도 렛츠고!